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캡컷에서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마음대로 검색해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비율을 유튜브의 맘년 16대9로 다운받는다던가 혹은 9대16으로 쇼트롬 검색해서 다운받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캡컷 앱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기본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쪽에 동영상과 사진이 양쪽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동영상을 터치하면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는 동영상이 보이죠. 사진을 터치하면 사진이 자기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히 이것을 폴드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찾으려면 이 위에 앨범을 터치합니다. 지금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앨범을 터치하면 이 앨범을 터치하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앨범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사진을 터치했을 때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이 앨범을 터치하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목록이 쫙 나옵니다. 사진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쉽게 이 앨범을 터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마트폰의 것이 아닌 캡컷에서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는 사진과 동영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캡컷에서 영상을 다운받아 달려면 라이브러리 동영상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동영상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보세요. 제일 왼쪽에 보면 인기라는 것이 있고, 스크린, 스크린, 배경, 오프닝, 크레딧 이렇게 있습니다. 전환 이렇게 있죠. 차례대로 터치해 보겠어요. 인기 터치하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린 스크린 터치하면 이렇게 있고, 배경 터치하면 오프닝, 크레딧, 전환, 풍경, 풍경 터치하는 게 아주 멋진 영상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분위기, 라이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르려면, 찾아서 사용하려면, 이 금색창 이곳을 터치합니다. 여기를 딱 터치하면, 이렇게 자판기가 뜹니다. 한글 일단 전환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글에서 바닷가를 입력했습니다. 글자를 입력했어요. 자, 바닷가를 입력하고서 자판기 돋보기를 터치하면, 톡 터치하면요, 바닷가가 사진과 동영상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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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동영상이죠. 이건 시간 표시가 없는 것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죠. 이 위에 보면, 방향이라고 있죠. 이 방향. 여기서 터치하면, 가로화면이라고 써놨죠. 이 모듈은 가로화면과 인물 다 합친 것인데, 가로화면은, 가로화면은 보세요. 가로화면은 뭐냐면요, 화면이 16대9, 유튜브의 동영상에 맞는 겁니다. 이 인물은 9대16으로 된 영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대16은 쇼츠에 맞겠죠. 일단 먼저, 가로화면을 제가 터치를 하겠습니다. 가로화면을 터치하고서, 툭 터치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다시 왔다가, 방향에서 왔다가, 가로화면을 터치했어요. 다음에, 여기 유형을 터치합니다. 유형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요, 여기에 동영상이냐, 사진이냐, 찾아라고 합니다. 모두는 양쪽 다 보이죠. 동영상, 사진이 다 보입니다. 동영상을 터치하면은, 동영상만 여기에, 쫙 이렇게 나옵니다. 16대9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이것을, 이 부분을 다시 터치해서, 쇼츠에 맞는 걸 골라보게 했어요. 이걸 터치하니까, 쇼츠에 맞는 걸 터치하려면은, 이 앞쪽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건 일단 뒤로 가고요. 뒤로 가서, 괄호 화면에서, 인물을 터치하면, 쇼츠가 된다고 했죠. 9대16으로, 이걸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동영상이, 여기 저절로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인물과 동영상에서, 쇼츠에 맞는 동영상만 이렇게 쫙,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선택하려면, 동영상에서 사진을 터치하면, 사진만 쇼츠에 맞는 것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검색해 보겠어요. 여기서, 바닷가라는 것을 지우고, 나야가라 이렇게 쳐 볼게요. 바닷가 삭제했습니다. 한글로 나야가라 이렇게 쳤어요. 나-이-아-가-라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자판기의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돋보기를 툭 터치하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나야가라 폭포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사진이 나오는데, 동영상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유형을 터치해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겠어요. 유형을 터치해서, 동영상을 터치하면, 나야가라 폭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캡컷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글이 먹히는 것이 있고, 한글이 먹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야가라를 영어로 검색을 해 보겠어요. 한글 지워버리고요. 나야가라를 영어로 검색하면, 나야가라 폭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영어로 나야가라 폭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렇게, 영어로 나야가라 폭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방향을 터치해서, 동영상을 툭툭툭툭하면 영어로 선택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잘 검색이 됩니다 이와 같이 검색해서 그럼 가져오는 것을 해 볼게요 가져오면 오기 위해서는 영상의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되면서 일자라고 써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또 그 다음 거 터치해 보겠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두 번째 거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 다운되면서 아래쪽에 이와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 만들기를 터치해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럼 동영상 만들기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이와 같이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아주 멋진 풍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 캡컷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16대9 9대16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